신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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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신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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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문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청년들도 너무 즐거워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에너지 그런 모습 잃지 않으시고 함께 저희와 계속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신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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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들이 필요로 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떤지 양들을 더 부르시면 착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고맙습니다. 사랑해 사랑해 신문님 신문님 항상 화이팅 하시고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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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